파이널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9평이 끝나고 나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계속 Q&A에다가 저 어느 커리큘럼부터 들어와야 되나요가 워낙 많아갔고요. 그냥 가이드를 찍었습니다. 제가 등급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캐스패던 말과 연결되는 건데요.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사실 제 수업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기 공부예요. 저랑 아무 관계 없어도요. 듣기 공부를 거의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듣기에서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가 돼 있으면요. 그럼 3등급 맞춰내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듣기 공부 먼저 해라. 그럼 선생님 커리큘럼은요. 제 거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일단 3등급 학생들 중요한 건 문제풀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듣기에서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어휘 외워야 하고요. 해석 공부하면 끝납니다. 문제풀이 안 해도 그건 3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10개 년 동안 나왔던 다이어와 수거장이 있습니다. 모든 예문이 다 6, 9, 수능 10년 동안에 있던 거에서만 가져왔어요. 10년 동안 나왔던 6, 9, 수능에 있던 것도 외우지 않고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휘를 외우시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문장의 해석의 원리 있죠. 아는 단어 짜짓게 했다고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순대로 해석해라. 두 번째, 문장이 길어지면 어순대로 해석해도 붕 뜨거든요. 그래서 자 필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글을 따라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줄거리 잡는 능력 키워드 잡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3등급 학생들은 목표가 충분히 3등급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2등급, 1등급인데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문장 해석 공부하면 2등급 나올 거라고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학이랑 비교했죠. 영어를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구문도 캐야만 하는 거는 수학에서 기본 개념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 2점짜리만 맞추는 공부예요. 만약에 기본 개념만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의 4점짜리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3점은요. 3점 중에도 어려운 거 오픈한 말이에요. 근데요. 많이로 오해하시는 게 아니 단어 외우고 해석 공부하면 2가 나올 거라고 완전히 오해를 하시는 거야. 제가 케이스에도 말했었는데 특히나 손지 고려야 문제예요. 구문도 캐야만 한 학생들의 문제점이요. 읽는 속도도 느리고요. 두 번째가 매력적인 오답에서 손지를 못 지웁니다. 그래서 꼭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문제풀이 공부를 꼭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무조건 어휘 공부하는 건 맞다. 근데 2등급이 목표라고 한다면 중난도에서는 틀리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냐. 빈순삽 같은 경우에 원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니까 저도 이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시간 없고 모르겠으면 빈순삽 8개 중에 5개, 6개 찍어도 됩니다. 전제 조건 중난도를 거의 다 맞았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일단 중난도 유형 해프 모의고사 씹어먹어라. 1, 2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접근의 원리나 아니면 엑스레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라. 여기까지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된다면 실목까지 공부하기를 추천을 해요. 근데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 시험에 이까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찜찜합니다. 제 실력인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 얘기 알아요. 거꾸로 해요. 저랑 문제풀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갔는데 자기 실력이 아닌 것 같다는 의미는 뭐죠?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거예요. 점수는 올랐는데 내 실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자기 해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휘는 외우는 거 맞고요. 문장 해석의 원리 아닙니다. 문장 해석의 완성을 하길 원합니다. 문장 해석의 완성에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문도 캐도 조금은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할 때 뼈대와 수시호를 구분합니다. 줄거리를 잡아내는 능력을 계속 함양하는 수업이에요. 키워드 잡기예요. 이게 해석 능력을 끝까지 올리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아 거꾸로예요. 제가 2등급까지 올리긴 했는데 아 찜찜합니다. 선생님 제 실력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문장 해석의 완성 이걸 꼭 하시길 원하고요. 1등급 나오는 학생 이건 겹쳐요. 제가 1등급 목표는 학생 또 설명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94는 나왔는데요. 제 실력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해석이 빵꾸난 거예요. 찜찜한 겁니다. 자기도. 점수는 올랐지만 여전히 문장 해석의 완성이에요. 문장 해석의 완성 타겟 자체가 원래 1,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어휘 꼭 남기하시고 근데 오해하지 마셔. 이 어휘장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휘장 아직 충분하게 외우지 않은 거 있으면 그거 하세요. 굳이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책 팔려고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일반적인 1등급이 목표인 학생입니다. 우리 압니다.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 중요한 요소는 뭐죠? 방금 앞에 말했던 아 실력이 찜찜한 거 그러니까 점수는 올랐는데 찜찜한 거 다 빼고요. 약점 공략이에요. 자야 잘 틀리는 유형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특히나 10월 달부터는 실모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10월 중순 전까지는 약점 공략해라. 자기가 잘 틀리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는 해라. 그래서 이거 다 엔드 아니에요. 오어예요. 문제 접근의 원리나 아 선생님 골고루 틀립니다. 빈순산만 틀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틀려요. 라고 한다면 문제 접근의 원리나 엑스레이 둘 중에 하나고요. 선생님 제가 빈순산만 맨날 틀립니다. 라고 하면 오답 제거의 원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중순부터는 실모 엔제 하시길 바래요. 저희가 18번부터 45번에 듣기가 빠진 봉투형 모의고사예요. 이걸로 마무리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커리큘럼 가이드니까 말 그대로 광고 수업이에요. 지금 광고 내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궁금하고 잘 모르겠다 Q&A에 오셔서 글 올리시면 저 연구팀에서 저 공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게 좀 부족하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요? 라고 하면 저 연구팀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남는 두 달 빡세게 한번 미쳐봅시다. 원하는 만큼 점수 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